시도 때도 없는 손발 절임. 안면홍조와 함께 찾아오는 여러가지 증상. 불면증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서 한 벌이 다 아프고 새갈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중년 여성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쇼크.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빠지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뱃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며 나타나는 갱년기 비만을 방치할 경우에는 폐행성 관절염,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자궁 내마감, 유방암, 난소암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랩트로트 원조 가수 한석영. 개그우먼 박수림과 함께하는 웃음 가득한 하루 공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한석영표 건강 식단까지. 스타의 건강 사전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개그우먼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